영화, 띠언니의 놀이! 아냐에 아빠를 마중 나가러 가는데요. 먼저 저기까지 내려서 걸어가야 돼요. 그러면 출발! 바이 맞아, 비가 올 것 같지?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있어요 거기 밟으면 떨어져요? 찌는 crocodile 오이 귀를 나은 물 일을 얹고 물을 먹형 앞두기 간장 밥투 우리 아빠는 회사 갈 때 빨간 거 쓰고 집에 갈 때 뭐라도 됐어? 주은아 주은이 아빠 자랑해봐요 우리 아빠는 고치는 걸 잘하고 힘도 쎄요 잘 놀아줘요 방귀를 잘 껴요 방귀를 잘 껴요? 이제 가고 싶어 뭐지? 소율아 재밌어? 소율아 재밌어? 소율아 재밌어? 응 소율아 재밌어? 응 신났네? 언니 신났네? 응 아빠!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소율아 거기 서있어 아빠가 올 거야 소율아 거기 서있어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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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야 아빠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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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자기가 이거 사주었잖아 내가 달달한 거 먹고싶다고 그래서 마카롱 안 사오고 똥 사올 때나 똥 여보려고 넌 벽 귀여워, 쫀득이 고종시 쪽 sustained 가본다 고종시 갔다 오고 잘 못iałem다 다진마다 조금사 아니야? 안녕 이곳은 단순히 서비스 사고방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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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